야, 서진아 너 그러지 말고, 너 그냥 취업 포기하고 임상실험 같은 거 해봐봐, 해봐봐, 어? 그 여성 제모제 같은 거 있잖아, 어떻게 뭐 수염 낸 여자가 흔하냐? 이 까구, 까구! 인간이 진짜! 죽을래? 죽을래? 야, 야, 추바, 가고 사람 죽여! 아, 제다이! 도와줘요, 제다이! 아휴, 그만들 좀 해요! 어떻게 둘은 만났다 하면 싸워요? 내 꺼요, 다 저러다 정드는 거니까. 뭐? 저? 아니,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 하고 난리야?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으로 생각한 남자가 바로 이 인간이거든? 무인도에 이 인간이랑 딸이랑 둘만 남아도 이 인간이랑은 안 엮인다, 내가. 나면 싫거든, 어? 나도 너랑 무인도에 둘이 나오면 내가 바다거북이랑 살았으면 살았지, 너랑은 안 살아, 어? 바다거북이는 수염 안 나거든. 매소매소. 방금 그 바다거북이한테 전화하는데 오빠 같은 찌질한 남자 싫다더라. 뭐 찌질? 뭐 이런 시키는... 뭐 이... 이거 내꺼거든? 이따잇! 에이씨, 아 그래 헷갈리게 하면 똑같은 걸 사갖고 넌! 내가 먼저 닫거든! 하여간 맘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, 하나도. 뭐야? 이게 무슨 소리야? 기다립니다. 잘난 것 하나 없는데 영치없이 당신을 원합니다. 쟤는 저 목소리로 저 노래가 부르고 싶나? 얘 해라. 오늘이 맑음치 출국날이잖냐. 아... 쟤는 부작용이 오래가네. 약을 성실히 먹더라니만... 아유... 나... 오빠! 오빠, 드시고 빠지 말려봐. 계속 내가 꼭 할 것이지만... 날 사랑해줘요. 나를 잊지 마요. 숨 쉬는 것 보다 더 짜증이 마라. 아마도 자신 있게 못하는 늘 숨어만 있는 나는 겁쟁이랍니다 아니 쟤는 또 왜 저러... 아휴 하여간에 축구석에 정상이 없어 정상이 아휴... 더 주중히 말아라 나도 나도 겁쟁이다 나도 겁쟁이다